우진이 밥 다 먹었나? 네 학교 갈 준비하자 다 했나? 백엽아 학교 갈 준비하자 어 지금 20분 넘었다 우진아 양치하고 나왔나? 돌아와 양치했어요 그 translates 아 백엽아 네 우두둑 한번 하라봐라 박 상태가 있어요 자, 학교 갑시다 자, 학교 갔다 오세요 도진아, 앞에 잠깐 왔어? 네 잘 갔다 와 안녕,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버스가 완전히 후진하고 나면은? 자, 갔다 오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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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